대단히 분노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생위기잖아요. 민생은 어렵고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또 안보 위기 사항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도 노력을 하고 여야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쟁을 걸어온 거죠. 전쟁을 걸어왔으니까 여기에 또 대응사격도 해야 되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참 분노스러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국정감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이고요. 월요일에 국정감사, 종합국정감사 날 아침에 불법으로 당사에 난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실 앞에 항의 방문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국정감사를 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후 2시에 또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에서는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통해서 하자 해서 대부분 상임위들이 오후 3시나 돼야 돼서 국정감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허비했잖아요. 그래서 국방위도 저녁 24시, 12시 가까이까지 했던 건데 그래도 질문을 다 못했어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지적할 내용이 많았는데 조직적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한 것이죠. 결국 이게 행정부에 대한 감사인데 거기에 영향을 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시정연설까지 이렇게 대책 전국으로 간 것이고 오늘 오후 2시에 지역위원장들하고 우리 국회의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다시 한 번 규탄을 하기로 했습니다.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야의 대치는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이거 하나만 저희가 보고 갈게요. 대통령실의 새로운 로고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상에서 뜨거워요, 반응이. 그렇죠. 어떤 쪽으로 뜨거운지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저희가 화면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하고 공개가 된 모습인데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청사 모습과 봉황이 양옆에 있고 무궁화죠, 꽃이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대한민국 대통령실 로고인데 이게 다른 것과 유사하다. 검찰 로고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로고를? 네, 저는 로고 자체가 새로 만든 로고 있잖아요. 저거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실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봐요. 수준을 보여준다고 봐요. 저거 한번 보십시오. 그 문양 자체가 어떻습니까? 네모나 있잖아요. 각이 저잖아. 각은 모가나 있어서 우리 전통적인 우리 사상 속에는 네모와 원이 있는데 원은 완성을 의미하고 네모는 미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사찰 같은 데 가면 탑도 밑에는 네모나 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원형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모나 각진 모습이잖아요. 지금 현재 검찰의 이런 어떤 권위적인 검찰 독재와 비슷한 이미지죠. 그러게요. 군에 갔을 때, 민간인에서 군에 갔을 때 또는 육사 갔을 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뭔지 압니까? 육군사관학교에서 군이 만들기 위해서 직각 보행, 직각 식사예요. 각진 모습. 그럴 때도 직각으로 딱 가서 걷고 육사나 사관학교는 식사할 때도 직각으로 하게요. 이렇게 밥 먹을 때.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네요. 건의적이고 상징적이고 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계질서를 하기 위해서, 위계질서를 하기 위한 모습이 각진 모습이고 두 번째 보면 참 수준이 낮다. 우리나라의 이런 문형이라든가 디자인의 예술에는 여백의미가 제일 중요해요. 아, 여백의미? 여백의미. 실제 우리 사군자라든가 문인하라든가 이런 데는 여백의미를 살리는 겁니다. 맞아요. 데코레이션 할 때도 요새 딱 하는 것이고 여백의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인간도 여백의미가 있어야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보면 안이 꽉 차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백의미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 문화 속에는 조화를 되게 중시 여겨요. 조화. 조화. 조화롭지가 않은 겁니다. 이 봉안과 문형과 저거와 글자. 글자의 균형도 안 맞는 거고. 그러면서도 또 이 이미지가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의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 검찰의 상징이 다섯 가지 이렇게 했잖아요. 검찰에서는 중앙에 거는 칼을 상징하고 대나무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 안에 연 것 같은 이미지잖아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국방부 건물 옛날, 현재는 대통령실 건물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형상화 본인들은 했는지 몰라도 디자인이라는 것은 느끼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럼요. 느끼는 사람 속에는 저것이 검찰 독재, 검찰공화국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많은 사람이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걸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걸 정치공세라고 하는데 딱 보는 순간에도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 이것이 1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아마 7천만이 낙찰이 된 것 같아요. 이걸 만든 데 7천만이 들어갔는데 아마 여러 가지 토의를 했다고 봐서는 거기에 있는 대통령부터 해서 또 검찰 출신들이 눈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여러 문양 중에. 무식 속에 검찰의 상징. 이런 것들이 반영이. 무식 중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물에 끌려요. 저도 국방색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언연중에 그런 걸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사단장이나 군단장 할 때 문양 이런 걸 언연중에 좋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검찰공화국의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현 대통령 수준이 그대로 대통령실 수준이 그대로 나타났다. 조화롭지가 않다. 네모나고 건의적이고 건의적이다. 건의적인 느낌이 난다. 여백의 미가 전혀 없다. 여백의 미가 없다는 건 포용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백의 미가 있어야 거기에 뭔가 또 열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느낌. 그리고 이제 이 글자 자체도 전체 그림과 글자의 크기 이런 것이 조화롭지가 않다. 아마 전문가들이 볼 때는 특히 또 뭔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딱 보면서 봉황에 봉황이 이게 뭔가 꼬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어진 부분이 칼날처럼 생겼어요. 칼날. 그렇죠. 칼날같이 느껴지고 딱 에어스 하는 것 같잖아요. 기존에 청와대의 로고를 한번 저희가 같이 띄워서 보게 된다면 확연히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게. 그렇죠. 저기는 여백의 미가 있고 조화롭잖아요. 그 다음 장 한번 띄워줘 보세요. 더 멋있죠. 조화대의 로고를. 두 개인가요? 여기서 보면은. 네. 여기. 그 다음 두 개만 나온 그림 있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 기존에 있는 대통령 문양에다가 사실은 검찰 저런 것들 덮어 씌운 것과 똑같잖아요. 네. 실제. 그러니까 은연 중에 아마 저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 하면은 여러 가지 문양을 가지고 호의를 하거든요. 문의를 가지고. 그렇겠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그럼 이제 검찰 출신들이 봤을 때 저것이 마음에 드는데 그 모습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하고 있는 모습처럼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저희가 로고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하나하나 따져볼 게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를 보면 열 개를 압니다. 실제 이거 보면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통령부터 해서 참모들의 수준이 저렇구나. 조화롭지도 않고 여백의 미도 없고 독재의 모습, 통제의 모습, 각진 모습, 권위적인 모습. 역시 국방부 건물로 들어가니까 더 권위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국방부 건물 자체는 사실 상징성이 별로 없어요. 20년 전에 만든 건물인데. 그냥 업무 건물이죠. 그때는 튼튼하게 만드는 데 좀 두안을 줬고 업무적인 것. 저도 이 건물에서 중령 때 건물을 했었어요. 그리고 완스타 준장 때도 건물. 두 번을 이 건물에서 했어요. 5층에 그 당시는 있었는데. 답답했을 것 같은 느낌이. 저희 동료들 간에도 중령 때도 도대체 상징성이 없다. 국방부 정도면 미국 같은 데 가면 펜타곤 상징성이 있잖아요. 또 다른 나라 가면 상징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징성이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상징성 있게 디자인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량값처럼 튼튼하고 그렇게 만든 건데 여기에 대통령실이 덜렁뚜 가버렸잖아요. 뺏어서. 그러니까 외국 기빈들이 와도 상징성을 따지는데 참. 뭐라고 할 말이에요. 옛날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아까 청와대에 나온 그림 있잖아요. 저 보면 청와대는 우리 전통의 기화짐 양식. 그리고 뒤에 부각산 있잖아요. 부각산과 조화된 이런 곡선의 기화짐 모습. 청색도 뒤에 상가 다 조화되는 겁니다. 청와대는 사실 그런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한국 전통 양식도 살리고 조화도 살리고 여배겸이도 살린 그런 건데 대통령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국방부 건물은. 그런 데 들어가 보니까 국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국방부는 또 쫓겨나니까 국방부는 국방부 대로 어렵고. 네.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펼쳐지고 있다. 이게 볼 수가 있겠는데. 국방부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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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또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